성모 씨와 출소해 일반인이었던 성모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HSBC는 1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인 IDS 홀딩스의 자회사, IDS4X 홍콩 법인의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이 씨와 성 씨는 HSBC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이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HSBC 자금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 2018년 6월 한솔 그룹의 자회사였던 신택이 부도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신택을 인수하겠다며 그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개는 200억 원으로 한솔 신택 인수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구치소에 있는 이 씨가 출소해 사회에 있는 성 씨에게 한솔 신택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브로커에 불과한 이 씨가 어떻게 홍콩에 은닉된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으로 부도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걸까? 해답은 서울중앙지검 천 사무실 김영일 검사실의 출정 기록에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이 씨는 38번, IDS 홀딩스 사기사건의 주범 김성훈 회장은 34번 각각 천 사무실에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브로커 이 씨와 IDS 김성훈 회장이 같은 날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 씨와 김성훈 회장이 친분을 쌓았던 겁니다. 이들은 이 친분을 이용해 검사실에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검사실 전화로 이를 실행까지 하려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불법적인 사건 거래도 했습니다. 이 씨는 김영중 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에 김 모 씨에게 검사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범죄 사건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DS 김성훈 회장은 형 집행정지를 받게 해달라며 3억 원을 주겠다고 김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이 씨가 김영일 검사실 전화로 논의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김성훈 회장에게 총 8천여만 원을 받은 김 씨는 곧바로 자수하고 김 회장과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건 거래가 인정된다며 2020년 7월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를 핑계로 4년간 수사를 중단했다 최근에 재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김영일 검사실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불법 사건 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